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벙입니다 군산에 왔어요 베니스 스텝 브룩스와 함께 와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포인트는 12동파 쪽으로 오신 것 같고 예보에는 너울이 0.2m 0.3m라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0.5m가 넘는 너울이고 멀리서 백파도 좀 치고 바람 방향은 남풍인 것 같은데 남서풍인 것 같아 바람은 치위동파가 저 뒤쪽에 있는 걸 보면 중요한 것은 채빈데 2단 채비를 했습니다 밑에는 봉돌을 놓고 20보 봉돌에 양핀도래 해서 애기 하나 하고 단차 20cm 위에 가지는 약 50 60cm 해가지고 주꾸미에만 쓸 줄 알았던 그 T1000평 채비를 같이 했습니다 왜냐면 봉돌에 애기를 달았으니까 애기가 있어서 제가 챔질을 할 때 엉킬 수도 있으니까 천평 채비를 하면 품질을 해도 거의 많이 엉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단 채비를 하게 됐어요 로드는 힘스라이퍼 115 가보증어 로드죠 티탄 로드 릴은 낚시의 진심 스파르타쿠스 드래금 튜닝 했습니다 원줄은 몽크로스 12합사 1호 춘은 몽크로스 딤플봉돌 20호 너울이 크네 너울이 좀 커서 배가 올라가면 릴링을 좀 늦추고 배가 내려가면 릴링을 좀 빨리 하고 이런 날은 한마리 잡았는데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 지난보이는 사이즈가 다르네 호호호요 사이즈가 달라요 자 낚시의 진심 참외기 가지를 약 60cm 정도 했습니다 바닥을 놓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내가 낚시대를 수평으로 딱 들고 있어요 근데 너울이 커 그럼 그대로 들고 있으면 너울에 따라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쿵쿵 그렇게 하게 되겠죠 간단한 거예요 너울 때문에 배가 위로 올라가면 철잇대를 좀 낮춰주고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추가 쿵 찍으니까 위로 좀 살짝 들어주고 대신에 너울보다 좀 응대를 조금 늦게 그러면 장판일 때 내가 체비를 살짝 들었다가 한참 가다가 쿵 바닥을 찍고 그런 거와 비슷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지 날이 오늘처럼 흐리거나 하면 가비는 바닥에서 다리로 기어다닐 정도로 많이 깔립니다 그래서 가지를 주면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길게 줘요 짧게 주면 단차를 바짝 내린다든가 내 무게감 뭐 이런 거 보다는 너울에 응대하는 거를 아침에 빨리 적응을 하셔야 돼요 첸질도 오늘 같은 날은 내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올 때 살짝 무게감을 느꼈다 그러면 어차피 10월에 가보증어는 잡았다가 바로 놓고 몇 마리 안 됩니다 잡고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 톤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첨질하시면 확실히 혹사해지 잘 됩니다 두 종류는 주꾸미건 가보증어 문어건 한 마리를 걸었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 많이 혼나서 덜한데 히트? 히트 어우 히트 너희 빠졌다 뭘 빠져 이놈아 귀요미네 귀요미 이거 뭐 주꾸미야? 대단하죠? 꼴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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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한치마냥 차례기에 차 열고 어색 어색탕 주드리겠습니다 앞에 어색탕 드시고 하세요 원래 먹물 한 번씩 맞으시는 거예요 하세요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하하하 하하하 어우 야 크다 좋아 그걸 마음을 몰라주니 그렇게 가자 멀리 가 꼬아라 웃기고 있네 뭐라구요? 얌마 이거 봐봐 형이 잡은 거 얼마나 크지 이 새끼야 에? 야 니가 잡은 거 봐봐 아 안보이죠 넘쳐서 아 형님 형님이시네 사무장인데 알았어 몇 개 나이셨어 형님 세 개 진짜? 세 개요? 어 많이 갔을까 형님 저 세 개요 여기 얌만봐도 30미터꺼? 그 정도면 안돼 야 이거 쭈꾸미 아니면 진짜 큰 거다 쭈꾸미 아니면 진짜 큰 거예요 하하하 쭈꾸미 아니면 진짜 큰 거예요 이거 대포알 대포알 한 번 잡으세요 제가 칭찬해 드릴게 큰 쭈꾸미 같아 야 저거 어청도 아니냐? 네? 저거 어청도 같은데? 어우 원로문 나오는데 어우 좋네 쭈꾸미 이거 쭈꾸미 같다 이거 누구요? 어느놈이요? 웃기고 있네 아니 어쨌든 저기잖아 네 축하드려요 이 절대 감각을 자식아 네 축하드려요 거금 간다고요? 야임마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이거 마리스가 늘어나 나봐야 되는게 이렇게 까일까? 금방 또 일곱마리 차있네 저한테 뭐라구요? 야 네꺼 1.5배는 그다지야 아이고 야 야 이건 제대로다 열 번 챔진에서 한 마리 잡으면 훌륭한거지 아닌데요? 오우 야 여기 준대포활이 준대포활 와 부럽다 그런거는 그렇죠 18마리 아이씨 18마리 아이씨 부졌네 오 오 큰거네 이거 야 근데 막판에 왜 푸럭질하냐 하하하하 오우 야 이건 저거 아이씨 밥이에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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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도 나오죠? 이렇게 먹은게 최고야 자 반찬 있긴 한데 제육볶음이 원체 맛있으니까 보시래 많이 잡히세요 와 저건 진짜 킬로다 킬로 나왔어 킬로 이야 백만년 만이다 진짜 작지만 야호 두번째 샷 이야 이거는 진짜 한 4,5마리 살려준거 같은데 4,5마리 살려준거 같애 문어다 문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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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키로 아니야? 와우 넌 지은죄가 많아서 형님은 왜 대팔 다 야 나 대팔 나왔어 와우 털만 빼고 다 잡네 형님 왜 애기 잡았네 단단한 찌깐이 안 잡을래요 야 담을 수 있는 찌깐이야 애기 잡으려면 와우 야 이걸 찌깐이라고 하면 안되지 탈바기보다 조금 죽네 오늘 락시 한 3시 50분까지 할게요 지금 몇분이야? 4시 출발하겠습니다 3시 20분이요 어 아싸 10분에 한마리 잡았어 오우 지금 자연 진입에요 지금 자연 진입에요 먼저 잡으셔야 돼요 물고기 물고기야 물고기 또또또 광원가부다 장대인가? 떨어뜨라 아 진짜 장대 아 진짜 장대 이거 봐봐 엄마 장대가 혹시 화면이 가보시면 잘 올라오니까 아 야 이건 제대로 했다 에이프릴인가? 열일 하죠 열일 하죠 찬미기 잘 물어 찬미기 잘 물어 왔어 한마리 맞아보면 되네 야 이거 주꾸미 같다 근데 찌깐인가 찌깐인가 주꾸미야 찌깐이네 와 진짜 하우스로 찌깐이요 10분 남았네 야 나 왜 다 찌깐이야 주꾸미 아니냐 진짜 이거 하우스로 찌깐 하우스로 찌깐 하우스로 찌깐 하우스로 찌깐 걔 다시 와서 물어줬네 하우스로 찌깐 하우스로 찌깐 하우스로 찌깐 하우스로 찌깐 하우스로 찌깐 야 저건 삶아도 먹을 것도 없다 진짜 저건 근데 섞여있네요 아까 저 흑도식도 그 인근 거기서는 사이즈 큰 녀석들이 좀 나와줬는데 오늘은 물이 좀 안 갔다 이거보다는 아침에 여울이 너무 심했어 자 이것으로 오늘 낚시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 좋은 여건에서 낚시 하시느라고 날씨가 하찮아서 예상했는데 노을도 많았고요 아 버저비터가 안되네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뭐 대부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채비를 블랙봉돌 단차 한 15나 20정도 하고 가지 40 42마리 브룩스 브룩스 너 몇 마리냐 47개 5개 47개 5개 5개는 뭐 이런 쭈꾸미 쭈꾸미고 쭈꾸미는 3마리 꼴뚜기 1마리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다보니까 억지로 억지로 40마리는 넘긴 것 같습니다 42마리 했는데 물이 좀 가고 날씨가 하찮아하고 그러면 좀 더 잘나오겠죠 자 지켜봐주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고생했다 룩새야 오우 사이즈가 섞여있어 빠르게 갈게요 1시간 20분 정도 들어갑니다 1시간 20분 정도 들어갑니다